도양화 도양화는 흔히 화선지라고 하는 하얀 종이에다가 먹이나 채색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림이건 또 다른 어떤 형상을 그리는데 저는 그거를 그리는 작업이 아니고 도양화에서 쓰는 화선지라고 하는 종이 그 매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해왔었습니다 미술생 단일척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소위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도양화 그런 것이 제 체질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난 내걸 해대했다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하얀 종이로 돌아옵니다마는 화선지라고 하는 종이가 하얀 종이지 않아서 위에 늘 있었고 그때는 모든 재료가 귀하고 불편할 때였으니까 화판 하나로 내가 만들고 내가 땜질해서 뚫어진 데는 고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화선지 갖다 발리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땜질 하려고 갖다 붙였던 그 화선지들이 이루어내는 어떤 그 나름대로 하모니랄까 아주 재미난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아 이거 참 재밌다 그때부터 종이 붙이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발라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종이를 어두운 바탕에다가 한 장 발라놓으면 밑에 색깔이 어리거든요 그걸 두 겹을 붙이면 다시 좀 하얘지고 안 붙이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 층의 차이가 나오는 것에서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는 물 발라가지고 밀어붙이는 작업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 돌기가 생기고 약간 입체적인 거이고 그 다음에는 종이 여러 겹을 발라가지고 약간 뚫는 작업을 해서 손가락으로 뚫고 나뭇꽃 행위를 깎아가지고 뚫기도 하고 완전히 평면에서부터 다양하게 이렇게 나갔습니다 65,6년경이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가 내 나름대로 내 경지를 개척했다 하는 의미에서 발표를 처음 시도한 것이 신세계 백화점 안에 있는 미술관에서 제1회 개인전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의 그런 그림의 형태와 다른 조이만 가지고 다루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렸다기보다 만들었었죠 그때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도양화냐 별 소리가 다 많았죠 동시에 소위 말하는 추상적인, 비우상적인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서양화지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는 회화지, 도양화, 서양화라는 구별을 굳이 두지 말자 기름물감으로 그렸건 서양화적인 합법으로 그렸건 이거는 그 작품이 발산하는 어딘가의 채취가 도양적인 것을 발산할 적에는 도양화다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연한 기회랄까요 국전에 계속 출범을 하다가 국전에서 물론 특선도 됐고 또 나중에 심사위원도 했습니다마는 초대작가 중에서 선정하는 초대작가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74년도에 수상했습니다 역시 외국에 그때는 나간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는데 일단 외국에 어떤 그런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75년에 출국해가지고 파리에 가서 약 1년이 있었습니다 파리로 가면서 채색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채색을 하면 뒤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화산지라고 하는 것은 빨아먹는 성질이 있거든요 앞으로 빨아당깁니다 그러면 겉에다 확 밟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그것이 젖어 나오죠 그런 효과를 많이 살렸었죠 두른데다가 나오게 한 게 닿았고 칼로 찢어가지고 그 사이로만 나오게 하고 그런 변화들을 많이 찾았었죠 이미 작가하신 이용로 선생님이 그때 나를 처음 데리고 거기 가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갔던 작품에다가 거기서 또 만드는 것을 보여줬더니 감탄회하면서 자기 화랑에서 절암을 하자 대부분 성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절암을 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위 사롱둠에 사롱 그랑의 존 오즐리 이런 봄 가을로 10년 동안 계속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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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습니다 제가 그 종이 작업을 이렇게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최초의 종이 작업이란 것은 종이에다가 물감도 아무것도 안 들이고 종이를 발라 붙인 것 같은 하얀 그림이었었죠 도양 그림이란 것은 기름지고 채색이 진하고 콘드라스가 강하고 그런 데 비해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색적인 거니까요 그 중에서 조금 도양적인 것을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 하는 어딘가 선적인 것을 느낀다는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들어왔습니다 우리 거기서 말하는 선 호요하고 정적인 사색적인 그 사람들은 거기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 작품에 대해서 지적해 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니었었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발점에서부터 언제가 귀착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일에서 늘 거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간다는 것 늘 꾸준히 한다는 것 계속 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계속 한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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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에 무슨 전부 검정한 걸까 그렇게 characteristics 이것은 제가 휴대한 것 같은 발자국을 잡아듬게 어떻게 든지 감사합니다.